자 이번엔 두번째 공연입니다. 이번 무대는 윤민수씨입니다. 윤민수씨 오늘 좀 어때요? 진짜로 한번. 겉으로 남자답고 괜찮아 쿨한척 하는데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윤민수씨가 불러주실 다른 가수의 노래는 바로 거민씨의 기억상실. 기억상실. 우리 윤민수씨 이번 무대에서는 댄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선곡된 다음날부터요. 이 무대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가수 윤민수씨의 새로운 도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윤민수씨입니다. 근데 오늘 윤민수씨가 진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나온게 저렇게 웃으면서 등장한게 처음이에요. 약간 인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딱 무대에 올랐거든요.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편은 약간 뮤지컬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연출하는 것 자체가 다 가사말이랑 이어지는 손동작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가사랑 이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시켜가면서. 그걸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랑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시켜가면서. 가사랑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시켜가면서. 금방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시켜가면서. 가사 양경영과 함께 매칭시켜야 합니다. 가사랑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시켜주는 Metiberty의 유명 genommen. 가사랑 이것만 해도 1952인데 아니 같은 부분들이랑 같이만들 그게가 다. 우선 그렇게 비세요 갈 곳에서 얼마든지 그런 곳이 계속 시켜나 căuleTE의 ожид acht. 보는 것입니다. 박수ян possession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참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득한 멍이 생기고 내 맘은 지득한 멍이 생기고 내 맘은 지득한 멍이 생기고 오 멋있다. 아 좋다. 고맙습니다. 사랑에 부딪혀 울어버리고 네가 깊이 새긴 네가 소리 없이 남긴 너를 상처 등붙어 빛 나를 이상하다 느끼면 미안하다 느끼면 다시 널 사랑할까 아 희진아 아직도 내 사랑하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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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잖아 숨은 눈에 이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도 내 맘은 계속 가만히 생기고 조금 더 기억이 내 맘은 계속 가만히 생기고 나지를 나지를 안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오 와 한속 볼이 제일 커 지금 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여. 준비하면서. 아 너무 잘했네요. 진짜로. 오빠가 틀어놨는데 막 올라그러는 거에 딱 둘이 보다가 아 몰라 몰라. 오늘 다 틀어놨어. 그게 다 뭉클해? 아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 쏟아냈지? 완전 좋았어. 좋았어. 여자들보다 훨씬 이맛은 것 같아. 그동안 윤민수 씨가 보여줬던 무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듬이 있어서. 한마디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쇼적인 느낌과 오히려 그 보컬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민수가 또 음악적으로 좀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 굉장히 즐겁게 확인됐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무대가 최고야. 난 내가 볼 때는 한 3, 4등 안에는 무조건 들겠는데? 윤민수가 상위권이면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아까 되게 좋았거든요. 월드컵으로 따지면 홀득씨를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노래 중에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에ła 출미윤아 인스템 예전하게 지げ 연락이 지금 이런 모든 아래 그리고 손에 그리기 아 손에